기상캐스터 배혜지 1월 CPI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에도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수치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PI가 발표되기 직전에 아주 유의미한 물가 지수가 또 하나 발표가 됐어요. 미국 뉴욕 연방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2개 연방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2개 중에 가장 힘이 강한 곳은 바로 뉴욕 연방은행입니다. 그래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항상 FOMC의 상설위원직을 맡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루는 돈의 규모가 다른 연방은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뉴욕 연방은행에서 기대인플레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인플레라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실제 소비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데요. 1년 후에는 이게 3.0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종전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기대인플레는 내려오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3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또 5년 후도 2.9%로 0.4%포인트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경제 지표 중에서 대부분 다른 경제 지표들은 사실상 경제학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나 기대, 생각 이런 것하고는 달리 실제 움직이는 경제 현상이 지표에 대부분 반영이 되는데 딱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는 성장률이나 투자 이런 것하고 달리 인간의 심리가 실제 지표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살 물건은 미리 사고 또 팔 물건은 늦게 파는 이런 소비 행태가 빚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 인플레라는 지수는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또는 또 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다른 어떤 물가 지표 이를테면 CPI라든지 PC, PPI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물가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지표가 하락하기는커녕 일부는 3년 후, 5년 후 기대 인플레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물가가 쉽게 잘 잡히고 있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대세는 작년에 물가가 9.1%까지 올랐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세를 얘기한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스티키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이를테면 팔이나 모기를 잡는, 잡아내는 끈적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끈적끈적하다.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크게 4가지 헤드라인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월 대비 CPI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년 동기 대비 CPI는 현상 유지 그리고 근원 CPI 2개는 내려간다. 그래서 4가지 지표 중에 2개는 내려가고 하나는 종전 그대로, 하나는 오히려 올라간다. 총평을 하면 조금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장의 기대에 이제 물가가 끝난 것이 아니냐 금리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끈적끈적하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 기조인지는 몰라도 쉽사리 이것이 2%에 수렴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지수 이게 현재 예상치가 3.1%인데 이게 만약에 2.9% 정도로 떨어져 준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게 오히려 3.1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3.1에 그대로 머문다면 물가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는 뉴욕 정시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집단 소송. 엔비디아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작가들로부터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집단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엔비디아 이를테면 AI 반도체 주의 정상에 있는 최고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해 지난주 주말에 5.5%나 떨어졌더랬었는데요. 오늘 또 엔비디아 주가는 2%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 주가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이라고 얘기하기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처럼 뜨거운 주식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이 연속으로 합계 7% 떨어졌다. 혹시 엔비디아가 이제 랠리가 멈추고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동반 급등했던 수마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수마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인커플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 생산을 하면 그것을 깔아줄 때 서버를 만들어주는 엔비디아가 핵심 부품을 만든다면 그 부품으로 같이 큰 기계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5% 이상 밀렸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GPU의 지금 총화로 불리고 있는 AMD라는 회사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AI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집단 소송을 또 당했어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만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 AI가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 AI라는 것은 기계를 만든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정보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는 누군가가 힘들어 만든 저작물, 창작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이 만든 저작물도 지금 인터넷 상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박사님과는 더 많죠. 그걸 가지고 지금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이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당했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이 갈 길이 멀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대도 크고 세상은 어차피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과정, 과정에서 장벽도 많다. 특히 이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법원이 엄청난 배상을 판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AI로서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이 작가들의 저작권 소송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란 엔비디아는 지금 데이터를 다 삭제하고 지금 뒤뚱뒤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MS, 오픈 AI 이쪽에도 또 자기네들 기사를 인용했다고 사용했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법정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특히 뉴욕타임스 같은 회사들은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동안 100여 년 이상 아주 많은 뉴스 정보를 생산해 왔는데 그것을 그냥 가공해서 그걸 컴퓨터에, GPU에 업어버리면 빨리빨리 얘기해준다? 그래서 모든 돈은 저작권을 만든 창작자가 아닌 이용한 기계를 업은 컴퓨터 회사들이 갖는다? 플랫폼 회사들이 갖는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저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놓고 또 저주를 퍼벗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저격이 됐는데, 틱톡 금지를 하면 페이스북 사업이 두 배로 는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밤사이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메타 주가는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왜 메타 주가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트럼프의 저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이란 SNS가 있어요. 여기다가 미국 의회가 지금 틱톡에 대해서 제거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틱톡 없어지면 메타는 돈 두 배로 더 벌 것이다. 그런데 사실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진정한 국민의 적이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인민의 적이라고까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때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메타는 트럼프를 도와준다 해서 굉장한 의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첫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메타 신세, 메타 덕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돌연 돌았었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두 번째 선거할 때 그 마지막 개표 상황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정선거 고발, 이런 것을 메타가 들어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앙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틱톡의 퇴출을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각을 세우면서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얻어보겠다. 틱톡이 지금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재임 시절에는 비트코인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맹공을 했는데 또 이번 다시 선출된다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 결제하도록 허용할 것, 젊은 층 표심에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예측 불가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것은 넉비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의 어떤 속마음도 실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이다. 트럼프의 칼에 한 번 맞으면 아주 파멸이 된다. 그래서 뉴욕 정시나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의 칼날에 맞지 않는, 몸조심을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 경제도 역시 트럼프의 칼 앞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찍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암살, 중국 양회가 폐막을 했는데요. 이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관저, 또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연행이 됐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 언론이나 대만 언론들이 일제히 대서특필을 하고 일부 언론들은 시진핑 암살 테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대로 지금 저기가 시진핑 관저예요. 중, 난, 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혹시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자금성이라는 큰 궁전에 원래 그 궁궐의 후원으로 세 개의 호수를 파놨습니다. 하나가 북해, 하나가 중해, 하나가 남해인데요. 지금 시중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북해라는 호수고 중해와 남해, 저거를 합하면 중, 남해인데 그걸 중국말로 중, 난, 하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난, 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때 대통령 있는 곳을 청와대라고 했던 것 마찬가지로 중, 난, 하에는 하나의 지금 고유명사가 돼서 시진핑 관저, 중국의 지도부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 난, 하에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영상에 보면 살인범 공산당을 때려잡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견제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양회를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완전히 1인 체제로 발돋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 권한도 크게 약화되는 법이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요. 지금 중국은 당정분리, 당은 1인자인 국가주석이, 그게 사실 국가주석이 아니라 당주석인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 주석인 총리가, 그래서 1인자, 2인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당정분리 체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당정은 하나다. 그렇게 되면 2인자는 없다. 1인자 시진핑이 혼자 한다. 이 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이 키워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어제 금감원이 홍콩 HELS 손실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으니까 판매사가 차등 배상해라. 이게 골자인데요. 여기서 인자한 아버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금융계에서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라는 소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관치금융을 비꼬는 얘기입니다. 인자한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인자한 것까지는 좋은데 애가 커서도 이래라 저래라 다 하면 그 애기는 경쟁력이 엄청나게 상실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자한 아버지를 비꼬느냐면요. 흑인 노예를 두고 있을 때, 흑인 왜 노예를 두느냐 했을 때 일부 백인들이 흑인들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정당화시킨 용어거든요. 그래서 인자한 아버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ELS 배상환이라는 걸 시시콜콜 만들었는데 이게 인자한 아버지다. 지금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은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러면 저렇게 100%까지 배상을 하면 은행 주주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일이 저렇게 시시콜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관치금융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보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끈적한 CPI, 엔비디아 집단 소송, 트럼프 저주, 시진핑 암살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더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님 감사합니다.